이번에는 이제 복사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해서 복사하는 거 복사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피는 컨트롤 c 컨트롤 v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버튼 단축키 m 을 누르고 이동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동을 하면서 복사를 하죠 이때 이제 원하는 값을 입력하시면 그 값만큼 이동하면서 복사가 되고요 자 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이동하면서 복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곱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곱하기 버튼 누르고 어 내가 원하는 개수 5개 하고 엔터 눌러주면 이제 연속해서 5개가 더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사 된 거 그 다음에 5개가 복사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연속 복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무브 툴로 복사를 하는데 이만큼의 간격 예를 들어서 뭐 10만을 입력해 볼게요 10m 죠 그 다음에 나누기 버튼을 누르고 어 원하는 뭐 5개에서 개수를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제 그거를 간격으로 나눠 주는 복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연속해서 이제 곱하기 누르는 것과 나누기 누르는 거에 대한 차이를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인데 단축키 q죠 로테이트는 네 origin점 클릭했고 origin점을 클릭한 상태로 어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지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하는 각도 뭐 30 하고 엔터 누르면 30 도를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원하는 각도를 30 입력하고 엔터에 누를 때 다시 할게요 원하는 각도를 4 클릭하면 이동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고 30 엔터 그리고 다시 곱하기 3 하면 3개가 연속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복사를 할 때 역시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서 90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어레이 복사 로테이트 할 때도 좀 알아봤고요 그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복사들은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집 상태에서 편집 상태에서 선을 move 툴로 이동을 하면서 move 툴로 이동하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네 요 라인만 복사 돼요 이 라인을 끝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끝으로 끝으로 가져가서 클릭하고 나누기 5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다섯 조각으로 나눠지죠 이거를 divide 라는 명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divide 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5 하고 엔터 눌러 놓으면 이 선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죠 스타일로 엔드포인트 체크해 보면 여기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걸 선을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 그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4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겠죠 근데 이제 뭐 해보신 거 이렇게 보면 나누기가 훨씬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기 5 엔터 네 이런식으로 이제 복사와 연속 복사 그래서 또 일정 간격을 나누기도 하고 또 곱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